헤헿 그렇지~! 좋아! 내가 대박나겠다 이거! 그래 난 여기 이 놀이구.. 놀이기구에 많은 걸 걸었어! 좋아! 얘들아 마구마가 들어와! 아! 아 물론! 아 물론 돈도 올릴게 야 이건 사! 이건 사! 한 사? 사? 야 이거 완벽하다 이거 아 바이킹킹 끊겼네 됐으! 사람들 많이 올거야 여기로 올 수 밖에 없을걸? 흠 당연하지 쏘데스네 프라이드 치킨 가게 야 당연히 놀이공원에서 먹는 치킨은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지 당연하지 햄버거 가게 햄버거는 비싸다 그렇지 아주 좋아 비오네? 야 이거 안내소 안내소를 지어야지 애들이 우산을 사 좋아 우산 우산 우산이 좀 비쌉니다 음 죄송한데 우산이 좀 비쌉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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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새끼들 호그새끼들 그렇지 여러분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거에요 노력이건 무료 되시네 그 부가적인 것은 좀 비싸게 받을 생각이다 자 화장실 똥종량제 실시 따단 오물 오물종량제 어딜 무료질이야 그렇지 손님 39명 자 이게 지금 행하지만 이따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어 뭐 얌전한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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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도가 크 아 이거 합시다 이거 오우 오우 아 이게 뭔가 됐어 오픈 야 얼마나 로맨틱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비오는 날에 미루에 갇혀갖고 이 좋아하는 이성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로맨틱입니까 이건 대박이죠 대박 나도 그러고싶다 와아 진짜 아 난 그러고싶다 그럴 수가 없네 놀이기구 운영때문에 아아 보세요 여러분들 봤어 지금 짝짝 짝짝꿍 얘들 봐봐 점프해서만 볼려고해 귀엽다 점프해서만 볼려고해 야 좋아 그렇지 87명 좋아 그렇지 롤러코스터 좋아아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진짜 무섭겠다 이거 아아 이런 사람 디테일은 얘네들이 더 2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서커스도 있네 전망탑 2층 전망탑 관란차 비틀어진 집 아 롤러코스터도 짓고 싶은데 내가 하나 만들어볼까 아 좀만 더 기다려 일단은 이런 먹을걸로 돈을 좀 벌어야돼 개새끼들아 빵상 야 피자 피자를 솔직히 이렇게 가격 받아야돼 안에 토핑이 무지하게 들어가있거든 솔직히 팝콘도 팝콘 만들 때마다 손이 아프거든요 그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먹겠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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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래요 팔려야지 이렇게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응급치료소 야 아니 붕대가 남아둬라? 어 뭐야 이거 무료잖아 없애자 이거 야 이거 없애자 아 씨발 괜찮아 안에 의료들이 한 명 있다가 생각합시다 풍선 어 아프리카에서는 하나에 100원이지만 110원이지만 여기서는 1000원입니다 풍선 색깔 바꾸자 풍선 아 그냥 빨간색 하자 여러분 사세요 풍선 쌉니다 쌓아요 오케이 줄 서는거 봐봐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네 여기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할만한 그런게 뭐였을까 도넛가게 좋아 도넛 팝니다 도넛이 구운 도넛 흐흐흫 재미없네요 어 여기 이게 입구 쪽이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거 같애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롤러코스터 하나 만들까? 아까 뭐 새롭게 또 만들었다는데 스티플채입 아 이게 흥미도가 높은데 내가 만들면 또 잘 못만들어 트위스트 오 멋있는데 와우 오 개멋있다 우와 오 야 작은데 괜찮은데 이거? 얘 작은게 가격이 싸 그러네 싸 가격이 좀 싸다 이거? 얘도 딱 찍으면 될거 같은데 좋아 여러분들 타시길 바랍니다 오픈 왜 안타? 야 왜 들어갈라 가만 봐 얘들아 얘들아 얼마나 재밌어보여 얘들아 얼마나 재밌어보여 앤 고장났다고? 야 빨리 일단은 미용원들 고용 그리고 오케이 기술자 고용 일단 롤러코스터 이 롤러 놀이곡원이 작기 때문에 괜찮아 얘들아 이거 한명 탔어 야 어 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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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이거 고전 났는데 이거 고전 났는데 줄 서고 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잘 안되냐 분명히 잘돼야 되는데 여기가 성공하자 우리 성공하자 좀막노노여 좀막노노여 성공하자 야 이게 더 많아 아니 야 입장료 5만원에도 돌아간 사람 없잖아 우리 이정도면 괜찮아요 자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의외로 잔잔한걸 좋아해 잔잔한걸 네 만들겠습니다 귀신의 집 차량 음 수중 3발 비틀어진 집 아 이런거 말고 그래 이런거 안맞는게 뭐있지 그래 이런거 오 뭐 되네 이게 오오호 좋아 아 아 새끼들 재밌게 놀고있네 에엥?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아니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아 이게 아닌데 아이 오랜만에 색깔리네 됐어 아 얘 너무 짧은데 줄이?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대충 터트 해주면 됩니다 터트도 해주면 알아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죠 좋아 지금 270명 손님 괜찮아 오케이 오 여기 사람들 봐봐 대박났어 그렇지 몇 명 대기하냐 이거 48명 대기하고 있어 좋아 대박났어 저거 왔어 아 문제는 여긴데 여기가 너무 너무 거기 같다 월미도 거 그런 데 같아 똑같은게 많아 보여 그래서 많이 안가나 롤러코스터 채드리는 사람 많이네 뭔 개소리야 그럼 죽어 임마 지금 내 놀이공원을 막 치려고 어디서 개 이상한 깃바람 넣고 있니 기가 롤러코스터다 와 와 괜찮은데 이거? 롤러코스터? 야 근데 진짜 비싼거 같은데? 우와 야 대박 씨발 야 미친거 아니야? 아 야 잘못했다 아야 잘못 눌렀다 아 내 대기주 아 내 손님 아 내 돈 아 내 돈 아 내 돈 아 내 돈 진짜 아 나 아 아 씨 잘못 눌렀네 오케이 좋아하네 좋아해 야 이거 왜 안타지 이거 재밌는데 얘는 왜 주저앉아있냐 얘 아 보고 있는거야? 귀엽다 사진도 찍고 있어 많이 팔렸겠지 이런거? 한 명도 안 팔렸어 팝콘 풍선은 팔렸겠지 한 명도 안 팔렸어 얘들아 비싸니? 좀 비싸니 얘들아? 그래 비싼갑다 얘들이 감장을 못하나보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너무 높아치 가격이 얘들아 많이 사가 음료수 음료수도 안 사가 얘들이 목마른데 아 이게 이거 이거잖아 이거 진짜 많이 타는데 와 오와 좋아한다 갑자기 뿌듯하네 갑자기 내가 나쁜놈 같잖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갑자기 내가 나쁜놈 되는거 같잖아 저런 아니 좋아하는 소리를 들어봐 아 토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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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통한다 이 새끼 통한다 이 새끼 통한다 아 희랭 화장실 어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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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토해라잉 들어갔다 누구 좋아 화장실 비싸나? 화장실 안 데려가 얘들아 미안해 내렸어 얘들아 화장실 가서 토해 얘들아 화장실 가서 토해 화장실 가서 토해 토일러 가서 토해 얘들아 아 너무 비싼 같다 얘들이 아이씨 자 그래도 입장료가 비싸니까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380명 정도 들어왔고 오케이 아 여기 너무 행하다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아아 이 앞에만 너무 쏠렸네 그래 그래 벤치로 두자 벤치 우와 이런게 있네 벤치벤치 얘들아 차 앉아서 차 쉬어 어 이런 데가 어딨어 아 개 착해 진짜 벤치 이용료 천원 괜찮은데 자 얘들아 생각좀 보자 다 괜찮아 하네 어 오 치킨가게 오우야 치킨가게 가고있어 배고파 치킨가게 어디있어 이 새끼야 가격 올려 가격 올려 하이 개새끼 에헤헤헤헤헤 야 빨리가 빨리가 야 헤헤헤 개새끼 먹어십으면 가격이 안보일거야 빨리좀 가라 야 서기 헤매고있네 일부러 놀라가고있네 야 치킨가게 여기있어 앞으로가 못찾겠어 뭐야 돈을 쓰고싶지않아 아 미친 개새끼네 저거 왜 수익이 적자죠 헐 헐 그러게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돈을 벌고있긴해요 서서히 돈보고있는거 버리죠 어이 잠깐만 망했네 아 서서히 돈보고있어 오케이 루케토 그래 이거 지워주자 이거 이거 지워주면 또 애들이 좋아할거야 난 이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애들이 좋아할만한 그런걸 만들자 그런 놀이공원을 만들어야해 발지속도 너무 느리다 당연히 좀 올려 올려주는거 아니야? 테스트 어 어 어 그러면 좀 건설합시다 더 올려요 그래 이런거 좀 더 올려야 이게 꿀맛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테스트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에 속도가 너무 느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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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뭔가 스릴스릴 했겠지 스릴스릴 오오 됐어 완벽해 완벽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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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탈 수 밖에 없을 것이여 아 예헤 안탈 수가 없을 것이여 어 좋아 안탈 수가 없다 진짜 우와 사람 많은거 봐봐 자 행해라 행해라 얘들아 행해라 행해라 오 여기 사람들 많아가 지내고 있는데 야 야 부숴었어 야하 아니 부숴었어 우와 이 시민의식 진짜 개새끼들 진짜 야 어휴 야 미양원 어딨냐 요리 좀 또 어? 청소 좀 하고 그래 경비원이 없어서 아 경비원이 없어갖고 얘들이 뽀개고 하는구나 장나무 새끼들 빨리 꾸지져 꾸지져 오 오 사람 야 사람 500명 들어왔어 500명 야 역시 이 야 이게 더 재밌다 롤코3보다 이게 더 재밌다 오오오오오오오ㅣ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여기로 또 꾸미고 싶은데 어어어오오오오오오옹 야, 여긴 망했나? 잘살 줄 알았는데 바이킹 있어, 여긴데 그래, 연결하자 피신 되는것 좀 그렇다 야 노래기구 잘된다 야 노래기구를 또 만들자 루팡 보토슬라이드 인버티드 우와우 대박이다 이거 우와우 야 뭐야 이거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좋은데 야 일단 이거 어디가 출구고 있구냐 아 이게 이거구나 안타깝네 아 여기 딱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고고 다이아가 넓게 점수야 넓게 아 그래야 되는데 그래 오케이 올 수 밖에 없을까? 테스트해보자 이게 우우와 야 이거 진짜 개재미있겠다 어 이거 재밌어서 탈 수 밖에 없겠다 이거는 와아 아 좋아요 좋아 얘들아 여기 타 일로와 그렇지 좋아 얘들아 그렇지 좋아 여기로 오게 만들자 여기에 오면 맛있는거 주면 돼 그래 그래 여기에 오시면 기념품을 꽁짜로 준답니다 대박이죠 대신 우산은 비싸요 여기 오시면 쩔쩔쩔쩔 기념품 가게입니다 여기 오시면 기념품 꽁짜로 줘요 우산은 좀 비싸지만 그래 길 오우야 길 크게 하면 애들이 그냥 왔다왔다 하는구만 오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아 여기가 저 사람이 적은 이유가 길이 좁기 때문에 그런거 같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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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길 좀 크게 이동시키자 여기도 이어지고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오오 좋아 좋아 오 줄섰어 줄섰어 핵부득 어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뿌듯해 왠지 더 재밌는 너리 교원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잼솟고 있어 이거 만들었나? 이거 안 만들었네 얘들이랑 타고 싶지 이거 재밌는거야 어 리버스 뷰티폴 멋있게 만들 수 있다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뭐라고 사람 없음 두 명 있어 오하하하 오케이 새로 나온거 봅시다 오 이거야 우와 오? 야 이거 유명한거 이거 유명한거잖아 이거 맞나? 이거 유명한거 맞죠 이거 이거 그거잖아 이거 슝가서 이거 거의 떨어질랑 말랑하는거 이거 날락알락 말랑하는거 이거 유명한거 같은데 이거 좋아 많이 타겠지? 난 나를 믿네 많이 탈거 같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바로 탄다 그렇지 타는거 한번 봅시다 타는거 7명 오케이 타는거 봅시다 오오 타는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잉? 야 너무 짧은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거 너무 짜 야 너무 짠데 이거 아니 너무 짜 이거는 속 떨리면 날아가 인마 안돼 속 떨리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 신뢰 못한다면서 하하하하 자 일단 그래 뭔가 쓰레기 아 쓰레기 아 쓰레기라면 버리지말던가 그렇지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더러워요 그럼 버리지말던가 애새끼들이 진짜 버블을 만들어야돼 에잉? 오 좋아 야 이거 별로 안타는데 이거? 야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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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산 그렇지 야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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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팔아 우산 존나 비싸게 팔아 여러분들 우산이 왔어요 우산이 왔는데 조금은 비싸요 안사면 젖습니다 안사면 젖어요 우산을 사세요 어헴 캐릭터 인형은 무료지만 우산은 비쌉니다 닥쳐 이렇게 운영하는거야 놀이기구는 봐봐 지금 놀이기구니가 다 공짜야 집 입장료랑 이거 쓰는 비만 받고 있어 저 화장실 돈 던져버리니까 이게 되네 이게 야 돈 많이 오르고 있어 좋아 봐봐 오케이 지금 753명 있어 오케이 아주 좋아 오 트위스트 인기 많네 이거 줄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와 이거 인기 많아 이거 대기적인 손이 42명 아 좋아 야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인기 없어졌냐 이거 잠깐만 아 인기 많구나 인기 많은데 이거 4명밖에 안해 우와 45명이 대기하네 미로 장난 아닌데 좋아 오 놀이공원 뭔가 틀이 갖춰지고 있어 멋있는걸 만들자 자 쓰레기통도 해줘 범버카 고장났어? 범버카가 뭐냐 근데 범버카가 뭐냐 자 멋있게 멋있게 좋아 오오 하하하하하하 사수케 좋아 멋있어 오 나무도 그래 이런것들 이런게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거지 마지심쓴 마지심쓴 에이 푼돈이잖아 푼돈 마지심쓴 딱 해주고 그렇지 아 이쁘다 이뻐 야 어느정도 잘 돌아가고 있어 아 여기 좀 너머한데 여기 아 요즘 너무 사람이 없는데 저기 길이 가는게 좁아서 그런가 그렇지 많이 와주세요 많이 타세요 야 야 또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제일 잘나가네 진짜 지금 뭐 또 개발하는거 있나 어? 인버티드 버티컬 셔틀? 인버티드 버티컬 자 오오 야 멀미가 시비야 이거 다 무조건 토한다 야 이거 너무한데 이거? 격렬도랑 멀미가 엄청 높아 왓더팍 물놀이기구도 해볼까 물? 인버티드 버티컬 셔틀 오 만들었다 우와 야 근데 격렬도가 장난아닌데 이거 오 뭐야? 오 뭐야? 이게 뭐지 이거? 오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오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아니 막혀있는데? 우와아 반대로 가는거잖아 오 재밌겠는데 이거 오오 야 나같으면 이거 탄다 무섭겠지만 탄다 핵졸보지만 탄다 이거 자 타세요 타세요 어... 재밌는 겁니다 아 근데 너무 이거 땅 색깔이 이상해 수.. 꾸져 그렇지 재미보다는 그냥 토만 나올 듯 어허 휴대 케이크 케이크가 미중 올랐습니다 우와 사람 많은 거 봐봐 뿌듯해 85명이 얘기한다고? 아 뿌듯해 이거야 이거라구 여인병 여기는 망했네 어허씨 여기도 망했나? 아 안 망했어 길거리가 더 많다고요? 야 진짜 토 많네 아이씨 미화원들 뭐해 미화원들 으음 빨리 청소해 워터슬라이드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이게 흫 하나 만들자! 워터슬라이드 근데 야 흥미도가 흥분도 야 흥미도가 4야 워터슬라이드는 이 정도 할란가 통나무수로 우와 짱 크다 이거 이거 지루하면 돈 좀 깨지겠는데? 리버 어쩌구.. 4 무조건 흥미도가 높은걸 해야됩니다 스플래시 보트 인기 많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리버레프트 씨발 쓰레기잖아! 이거 내가 더 잘 짓겠다 보트 슬라이드가 그래도 어? 그나마 괜찮네 크기가 생각보다 작네 아 이거 없애고 이거 짓고 싶다 아 이거 없애고 이거 짓고 싶다 아 이거 별 인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그래도 꾸준히 들어가네 아 여기 옆으로 길을 타야 되는데 여길 없앨까? 사람 안타는데 여기 여기 개발해볼까 재개발 그 탄사람이 있잖아 입맞은 사람이 있다구 그래 여기다 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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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